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토요일 MBN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 자문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여당 내 파열음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관련된 얘기들 쭉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슈에 관한 저의 입장은 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 이상 제가 오늘 더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을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알고 언론의 질문이나 답할 때 본질을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언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공감의 여부를 떠나서 당의 원내덕토로서 야당의 부당한 정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어떤 무슨 발표를 해도 좀 시기 가장 골든타임이 있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게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런 불편함을 대통령실은 충분히 헤아릴 필요가 있다. 특검법과 달리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사과해야 한다. 당 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나타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수도권의 시각에서 본다라면 수도권에서 띄고 있는 이렇게 우리 입후보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저는 이것은 조금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이 여당을 조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명품백 얘기가 물론 야당이 특검을 추진해서 공론화시켰지만 그 이후에 잠시 소강국면으로 가다가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다시 수면 위로 딱 올라온 것은 야당이 공세를 펼쳐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했던 김경률 회계사라고 해야 되나요?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게 맞다. 김경률 비대위원을 시작으로 다른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또 이용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총선을 칠 수 없다. 이런 분위기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최순영 의원님, 사실 여권 내에서 윤 대통령 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사실 잘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내부에서 분출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을 놓고 보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했잖아요.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말하자면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인 경우에는 당원 50과 여론조사 50했죠. 수도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은 약세 지역이라서 여론조사 80과 당원 투표 20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국민, 말하자면 국민의힘 당세 지역에서 보는 것과 국민의힘이 이른바 험지라고 하는 곳에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잖아요. 이걸 필두로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이게 지금 불거져 나온 거예요. 김경률이라든가 지금 조정훈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서울 지역 출마를 원하고 있고 하태경 의원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강세 지역인 쪽에서의 당심과 민심의 온도차가 있다고 느껴서 5대5로 하고 8대2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민도에 대한 분명한 말하자면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김경률 의원이 마포에 나중에 공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출마가 예정돼 있는 분이고 조정훈 의원, 하태경 의원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특히나 이용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국민 눈높이와 국민적인 정서 공감대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일들이 선제적으로 있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수세적으로 마치 공세가 지속되니까 작용에 대한 반작용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먼저 우리가 민도가 높은 지역, 말하자면 국민적인 요구가 높은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이걸 좀 해결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던진 거예요. 이제 공을 대통령실이 받았죠. 그렇게 해서 최소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기준점을 보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민적 눈높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당이니까. 정당이 투표를, 선거를 80일 앞에 남겨놓고 여러 가지 국민적 논란이 있는 사안을 우회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비껴간다? 그거는 사실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설 전에 어느 정도 이런 대책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지금 당의 목소리들이 반영되고 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서울 수도권에 출마하는 분들과 그 외에 영남을 중심으로 그 외 지역에 출마하는 분들의 생각이 좀 다르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자체가 이미 공천 룰에도 반영되고 있잖아요. 5대5가 있고 8대2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스윙보터, 이른바 중도가 강세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송민호 선생님, 그러면 지금 야당이 제기했던, 야당이 올렸던 특검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요청했던 여당. 그때는 굉장히 일사분란했어요. 한 목소리였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온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압도적으로 윤재욱 원내대표와 같은 영남의 기반을 두고 있는 이른바 친륜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목소리를 누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출되고 있는 이 사과 요구가 그대로 관찰될 것인가? 어느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나요? 결국에는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이 90일도 안 남았고요. 이 문제는 사실 핵심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계시는 사안인 것은 맞잖아요. 그것은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여론조사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여론조사 흐름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국민의 걱정과 염려를 외면하면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그 여당을 외면하게 됩니다. 이 핵심을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논의가 촉발이 됐는데 앞으로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저는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굳이 요구를 안 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실도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 본인께서 결단을 해주셔야죠. 이런 문제는. 압박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지금? 압박이라기보다는 어떤 의견 표명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 표명이 선거 전에는 나와야 된다, 설 전에는 나와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다수 인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 수도권 출마자들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그동안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누차 문제 제기를 하셨었거든요. 여당에서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 정치 공작이다, 거기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아니다,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서 바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결국에 올 것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올카 공작으로 그걸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소리인가요? 인터넷 매체의 취재 방식은 제가 봐도 비판받을 소지가 커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고발 조치가 돼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 정말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 영부인께서 한 번도 그러면서 못 봤잖아요. 역대 대통령 영부인한테도. 사저에서 뭘 이런 걸 자주 가져오시냐고 이런 표현과 함께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수수 의혹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지역별로 온도 차이 있다고 하는데 온도 차이가 아니고 애써 외면하는 쪽이 있어요. 이른바 대구, 경북 쪽이랄지. 이런 쪽은 저걸 외면을 해도 본인이 당선되는데 큰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냥 빨간당 공천받으면 될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 여론은 그게 다르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많은 여당 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중수청, 중도와 수도권과 청년층을 공략하겠다. 잡아서 선거 승리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김건희 리스크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선거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 민주당이 먹고 그래서 승리한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겨우 나오고 있는 게 저는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변했다고 봐요. 한동훈 장관의 스탠스를 한번 보십시오. 장관이 아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죠. 왜 장관 얘기가 갑자기 나왔냐면 장관 때에 딱 법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했다가 대통령의 경로 기사가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총성용 악법이라고 확 후퇴를 하고 의총을 열어서 김건희 특검법을 만장일치로 건의를 합니다. 거부권 쓰라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정광석가처럼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 부분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잖아요. 저는 더 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저는 더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여론을 담아내지 못하면 대통령에게도 중요한 선거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도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어차피 지금 정치권에 뛰어든 거 아닙니까. 본인의 정치 인생의 분수령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사과 요구까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요구를 저는 뭐 이런 벌써 지금 사과 요구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은 일단 거부를 했어요. 이건 뭐 공작이다. 이렇게 거부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혁 원내대표가 또 비공개 회동을 해서 무슨 얘기를 나오는지 몰라도 용산에서 압박을 할 건지 아니면 좋은 식으로 이게 희극으로 끝날지 비극으로 끝날지는 좀 봐야 되는데. 국민 여론이 급반전하지 않는 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속 살아있는 한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대다수의 민심을 등에 업고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우리가 대선 직전에 봤던 허위 경력 이력 때 대국민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과, 그 정도 사과. 그럼 뭐라고 사과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이 지금 문제에서 여사 문제를 꺼내는 게 정말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과를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그럼 사과 수위를 뭐라고 합니까. 제가 백은 받았는데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대선 전국뿐만 아니고 신구 집권 세력 내 신구 세력 간의 큰 갈등 요소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당 명품백이 아직 뜯지도 않은 채 국고에 귀속이 돼서 보관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최소한 사안의 설명이라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사과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부정 청탁 방지법 소위 말하는 우리가 김영란법이라고 그러죠. 김영란법에 의하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1년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건품을 받을 경우에는 직무의 관계성을 따져본 뒤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배우자가 지금 부정한 건품을 수수했다는 것을 안 공직자는 안 즉시 그걸 반환을 해야 되고요. 배우자에게 반환 종룡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공직자도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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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과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안은 진적에 지금 벌써 지난해 12월 19일에 참여연대가 국민건의계에 신고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건의계는 진적에 조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국민들은 몰라요. 그런데 지난주죠. 이번 주죠. 바로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국민건의계가 무슨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게 있어요. 뭘 발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소방 헬기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일종의 특혜 여부가 있는지를 국민건의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라 조사 착수했다는 걸 발표했어요. 정작 국민들이 더 궁금해하는 점은 김건희 여사의 명뿌백 수수에 대해서 국민건의계가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게 더 궁금하지 않을까요? 둘 다 궁금해요.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러면 국민건의계는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 앞에 이야기는 이야기를 안 하냐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보세요. 지난 5년 만에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정권 교체가 됐는데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민주당 정권의 위성과 내로남불이잖아요.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기치를 내걸고 등장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뭘죠? 공정과 상식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대통령 국민이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민간인으로부터 뭔가를 봤는데 상당한 금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공정과 상식에 가입이 부합하는 것인가? 많은 국민도 고개를 갸꾸리지 않을까요? 아까 최수영 평론가께서 민도 말씀하셨는데 소망의 텃밭이라는 거기도 민도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분들이 유권자들은 그러면 그런 게 있으면 그 눈 감고 그러면 내가 했던 대로 관행교도 투표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여당 지도부가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윤재욱 원내대표가 어제 비공개 회동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아직 공개된 건 없습니다만 이 당내 이견들이 당 내홍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니까 부랴부랴 두 사람이 만난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내용을 했을지 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지? 사실은 두 사람이 만나게 특별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당 지도부고 한 분은 원내를 책임지고 있고 한 분은 전체 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니까 어떤 사안, 사안별로 따라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 문제가 불거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게 말하자면 정치 공작이 본질이고 몰카 공작이 본질인데 자꾸 본질을 빼고 얘기하면 이 사안 자체가 흐려진다. 이 우려를 표명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윤재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특검법이 말하자면 다시 재발의가 되도록 협상을 해야 되고 빨리 원내 전략을 수립한 사람인데 이 특검법에 대해서 자꾸 윤재욱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재발의를 빨리 끝내서 어찌됐든 이 문제가 다시 폐기가 되든 뭐든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국민의힘은 빠른 시인에 빨리 재발의해달라고 얘기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명분이 생기잖아요. 명분이 생기니까 당신네들 당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는데 왜 자꾸 우리 보고 재발의하라고 그러냐니까 전략적 차원에서 저렇게 강수를 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타혜고는 없다. 이건 본질은 몰카 공작, 이건 말하자면 대통령 부인의 명예훼손이다. 함정 취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몰카 공작에 대한 부분은 한동훈 위원장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선거가 80여일 남은 상황에서 당의 총사령탑이고 한분은 지금 재발의 특검법을 지휘해야 되는 원내 총사령탑이고 이 두 가지에서 어떤 접점을 가져야 할지,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야 할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리스크를 빨리 제거하자는 얘기입니다. 본질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른 목소리를 냈고 당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원내 대책 전략과 총선 선거 전략의 접점과 그 사이 어딘가에 우리가 지혜를 모아보자, 그 차이를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송 의원님은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요. 한 분은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대표고 한 분은 경찰 출신 원내대표예요. 우리도 이제 우리 차 교수님도 있습니다마는 기자들 취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함정 수사라든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적으로 효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법을 공부하신 분들 또는 수사기관에 계셨던 분들 다 압니다.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윤재혁 원내대표 다 그 부분을 알아요. 불법적으로 확보가 된 함정 수사로 몰카 공작에 의해서 된 이게 문제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는데 왜 겉으로 바깥으로 표출되는 말은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인가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윤 대통령은 역시 법을 공부하셨던 분,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혁 원내대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느 쪽에 더 힘을 지금 실어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쪽 의견에 더 동의하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사실 법적인 평면하고 정기적인 평면을 좀 나눠서 봐야 됩니다. 좀 전에 이제 차 교수님께서 청탁금기법 위반을 말씀하셨는데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면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2023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를 보면 청탁금기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영득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영득 의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기 쉽게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내 것으로 하려거나 내가 가지고 쓰려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제도 대통령실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고 하는 백은 대통령 선물과 같은 절차로 처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영득 의사가 있는지가 일단 의문이 돼요. 그래서 청탁금기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청탁금기법이 워낙에 설례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2017년에도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회식 자리에서 하급자들에게 돈을 줬다가 청탁금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죠. 그래서 부산고검으로 좌천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런 설례가 있기 때문에요. 법적인 평면에서는 이게 과연 범죄가 되는 사안인가 그건 굉장히 좀 성급한 견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차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권익위가 청탁금기법 위반 가능성이 적다면 권익위가 빨리 조사에 착수해서 빨리 결론 내면 되잖아요. 왜 조사에 착수 안 하는 거예요? 권익위의 사정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법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고 그 응답을 하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 해결 방법과 희점에 있어서 당내에서 조금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당내에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정도의 의견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드린 질문. 대통령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한동훈, 윤재욱. 사과? 아니다. 이거는 함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 어느 쪽으로 대통령은 마음이 지금 기울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의 마음이 어떤 길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기회롭다고 보냐면요. 사랑한다면 사과해야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김건희 여사를 사랑한다면. 아니요. 아니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신다면 사과해야죠. 제가 이건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국의 예비 후보들이 지금 총선 선거운동을 뛰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혼자 뛰지 않아요. 다 아내나 남편들이 다 2인 3각으로 선거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배우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송하다고 머리를 좋아해요. 잘못한 거 없어도. 다 명함 드리면 버리고 욕하고 가시는데 죄송하다고 하고 가게에 들어가면 영업에 방해된다고 나가라고 하면 죄송하다고 머리 조아리고 그럽니다. 그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든 없든 저는 이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사과 안 하면 윤 대통령을 안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역설적으로 좀 그런데. 사랑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재미있게 표현을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국정의 어려움을 아니까 사과해라 이런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상처받은 분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애정을 보고 싶은 거겠습니까? 애정 척도가 얼마나 상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오는데 저 정도 해명하면 저는 이번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평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부부가 접수하는 선물, 보관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실에서 근무했는데 그거는 대통령 부부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거나 아니면 정말 공식적인 자리에서 받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본인 거가 아니에요. 놓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다 규정도 있고. 그건 다 다음 대통령에게도 넘겨준다고 하나요? 다 국가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대통령, 영부인께서 사저에서 사인을 만나서 영상까지 찍히지 않았습니까?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보관하고 있다는 저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로 대통령실이 해명을 합니까? 저는 얘기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사과사과하는데 저는 영부인의 사과 가지고 이 문제가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 이상의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우리 김영커도 말씀하신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와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나온 입장을 보면 같은 쪽의 입장을 서 있는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경률 비대위원, 수도권 출마자 하는 의원들이 갈라진 입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양측이 충돌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대통령실이나 이른바 대통령의 의증을 따르는 분들은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 여당에서 이 영부인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또 어떻게 조율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차 교수님. 이게 매주마다 정치적인 화두 또는 어떤 총선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언론들이 끌고 나가는 아젠다 세팅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주에는 이재명 대표의 피스,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치 테러라고 얘기합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한 주 동안 이슈를 끌고 갔어요. 그리고 지난 이번 주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 이슈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이슈는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슈는 어느 정도 갈 건가? 이게 정말 90일 뒤에 오는 총선 때까지 계속 가는 건가? 아니면 뭔가 이재명 대표 헬기 특혜 의혹처럼 단기로 떴다가 단기로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소재인가? 저는 결국 윤 대통령과 정부의 하기 나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서 지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 다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어쨌든 유튜브 동영상 통해서 알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에서도 사슬이나 칼럼을 통해서 이 문제를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단지 말을 안 하는 곳은 여당이었거든요. 왜? 용산의 눈치 때문에 말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젠가는 터져나와야 될 이야기예요. 왜?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고 분노해하는 소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이 표를 달라고 해야 될 정당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벌써 비등점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화는 결국은 지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의 국민들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진정한 사과와 그리고 우리 관련 법규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길게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 끝날 것이냐가 저는 판가름 나이 싶습니다. 그러면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 뜻이네요. 그렇죠. 이 문제를 빨리. 저는 벌써 골든타임은 지났다는 생각이지만. 불을 끌려면 빨리 사과하고 매대출이 낫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문제가 처음에 함정 몰카가 불거졌을 때 대통령실이 짧게 빨리 대응했다면 저도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모든 것이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녹화 연습까지 해서 접근했던 것이 밝혀졌죠. 물론 그 이후에 대통령실이 침묵하면서 이게 좀 길어진 적은 있으니까. 그냥 대응할 가치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몰카 공작이다. 함정 취재다 해서 우리가 이건 대응하는 순간 오히려 이게 커진다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고위층의 문제였기 때문에 빨리 진화하고 나가는 것이 저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건 지금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불거진 게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이걸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고 가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골든타임은 없다고 봐요. 다만 설 전에 우리가 추석 민심, 설 민심이 우리 국민의 여론에 크게 좌우하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되니까. 그런 지점에서 아마 국민 앞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회수하고 넘어가는 것. 그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